키를 잘 저기 해야지. 야, 김종국이가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김종국이가 빨리 가, 빨리 가. 김종국이가 빨리 가. 김종국이가 빨리 가. 김종국이가 빨리 가. 김종국이가 빨리 가. 아니, 뭐 봐, 빨리. 아니, 알았어. 그러면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. 이게 누구 찾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둘이 가져와. 둘이 가져와 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문장 부장님. 어떤 거요? 아니, 그래요? 누가 바뀌셨어요?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스터디 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파가니까 드라이브. 드라이브 가는 거 같다. 대자마자 달리기로 그냥. 가장 늦게도 저거. 가장 늦게만 안 가면 일단 1등은 석진이 형이랑 재석이는 전국이 그 뒤에 있고 제가 전국이랑 석진이 형이 그 때쯤 문성을 떠나서 내가 투자로 내가 하나를 잃었는데 와, 내가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네, 알았습니다. 1등 강계리입니다. 1등 강계리. 2등 강계리입니다. 아, 예. 또 다른 미션인가 봐요. 마지막까지 남는 게 유리한 거네요, 일단은. 빨리 들어가시고. 아니, 다른 미션이 없어요? 다른 미션 없어요. 왜 빨리 온 거예요? 대신에 강그리 씨는 먼저 오셨기 때문에 확전이 있어요. 뭐였죠? 이름표가 두 개네요. 그래서 이걸 안에 붙이시고 이걸 밖에 붙이시죠. 작은 걸 안에 붙이시고 그 위에 이걸 붙이시죠. 이거 뗐는데 이거 또 뛰면 아웃이에요? 그러면 두 개 다 떨어지면 아웃입니다. 첫 번째 런닝맨 입장. 첫 번째 런닝맨 입장. 이거보세요. 지금부터 숭바꼭지의 시작. 각자 이름표를 떼어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는 1인이 러닝맨 최강자가 된다. 여기 다 다 써도 되는 거예요? 답게는 아니고 거꾸라. 두 번째 러닝맨 입장. 두 번째 러닝맨 입장. 내가 두 번째인 거예요? 두 번째 누가 있었던 거네? 아 힘들다 힘들다. 오케이. 두 대가 한 번 없어 두 대가. 석진이 형. 지금부터 숭바꼭지의 시작. 각자 이름표를 떼어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는 1인이 러닝맨 최강자가 된다. 지금부터 숭바꼭지의 시작이에요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 그러니까 서로 띠라는 얘기예요? 하 ót structures 과자 숭바꼭지년 쓰여 긴 습 무 이